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일지 한번 또 읽어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초보 주린이 저런 버핏입니다. 아, 월앤버핏 아니고 저런 버핏 재밌네요. 사실 저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게임광입니다. 주말마다 이 게임기를 잡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총을 쏘느라 정신이 없어요. 아, 결혼 초에는 이 모습이 왜 이렇게 얌잎던지.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어떤 게임회사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름이 조금 나치있다 했더니 아니 글쎄, 이 남편이 맨날 하는 그 게임회사더라고요. 바로 크래프톤이죠. 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든 회사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29만 4천원에 들어갔고요. 비중은 50%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몰래 샀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주식에 관심이 없는 데다가 이 게임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식 차트를 보다가 어머나, 크래프톤 주가가 꽤 올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게임하는 남편이 왠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우리 남편한테 제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이 크래프톤 주식을 샀다는 걸 말이죠. 그 후로는 남편이 게임을 할 때마다 서로 은근히 주가까지 확인을 하면서 자정하게 대화를 나누곤 해요. 사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해피엔딩이네요. 저희가 지금 약 수익권인데 앞으로의 게임 시장의 전망 그리고 크래프톤의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연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 게임하세요? 네, 합니다. 와이프분께서 혹시 게임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의 이제는 육아 때문에 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못하고 있죠. 이게 좀 많은 부부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분께서는 마냥 싫어하지 않고 주식까지 사면서 관심을 한번 쏟아보는 굉장히 현명하신 와이프분이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으로 수익을 또 많이 보시면 남편분과 사이가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도 한번 시장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게임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게임 시장 전망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만 봐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일 잘 나갈 때가 언제였냐면 중국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때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날 때가 제일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게임 시장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지금 좀 많이 암울한 시점이 많이 왔습니다. 과거에 있는 넷마블이나 NC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은 너무 안 좋아도 안 좋은 몹세가 나와주는데 그 이유를 NC소프트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게임 비중보다는 해외 글로벌적으로 비중이 많은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크래프톤이 제일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와 크래프톤을 좀 따르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는 부분이 지금 게임주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중국 부양책이다 뭐다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만들면서 조금 바닷건에서 올라가주는 몹세에서 나오고 그런 몹세에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크래프톤은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글로벌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부분 원 IP 체제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악재다 악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배틀그라운드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모바일 쪽으로도 확장이 되면서 폭발적인 매출세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게임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크래프톤과 크래프톤은 아닌 게임주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게임주 시장이 조금 암울하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그래도 그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좀 많이 잘나가고 있는 편이라 지금 시장과 크래프톤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크래프톤도 역시나 글로벌적인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29만 4천원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또 굉장히 높잖아요. 이분 가격 전략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잘 들어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30만원 이하는 이제는 좀 잘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잘 나옵니다. 지금 크래프톤 차트를 보면은 이게 게임주의 차트가 맞냐 다른 종목들을 빗대어서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은 거의 바닷건에서 행보를 하면서 박스건을 만들어주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계속된 좋은 흐름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에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는 누가 봐도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실적 기대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 대비 더 높아지는 부분 매출액도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번 연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기대치보다 높냐 안 높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연도 이후부터는 크래프톤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언아이피 언아이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언아이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글로벌 국가에 진출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게임성만 좀만 좋아지면은 그걸 통해서 많은 국가들한테 확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게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11월 달에 있는 지스타에서 신작이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 가지의 게임인데 바로 인조이 게임 그리고 딩컴 모바일 프로젝트 아크라는 게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스타에서 어느 정도 흥행성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크래프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기존의 원 IP에서 다작인 IP로 넘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는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더욱더 긍정적인 역할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크래프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30만 원대에서 들어가서 지금 약 10% 정도 좀 안 되는 수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더 목표가를 말씀해 드린다고 하면 40만 원까지는 한 번 보자.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크래프톤과 크래프톤이 아닌 게임주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다른 게임주가 약세를 보여도 크래프톤은 자기가 좋으면 자기 혼자 올라가고 크래프톤이 좋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게임주들을 이끌고 가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해 드린 부분이 크래프톤은 약간 글로벌적으로 국내보다는 글로벌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만큼 저는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경기 침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돌입이 만약에 진짜 된다고 한다면 저는 게임주들한테도 어느 정도 흥행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과금 유도나 이런 부분이 심한 게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금 유도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밖에서 나가는 부분보다 집에서 게임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는 만큼 저는 크래프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가 40만 원 말씀해 드리고 손절가는 25만 원인데 저는 손절보다는 만약에 2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더 모아가는 전략. 하지만 모아가실 때 내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서 그 부분이 이번 연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 가이던스를 보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30만 원 이하에서 잘 들어가신 것 같네요. 이번 연도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11월에 앞두고 있는 신작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급뿐만 아니라 크래프톤의 11월 신작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유 계속해 보시고요. 목표가 4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오늘이 지금 32만 6천 원이죠. 따라서 게임 시장과는 좀 별개로 크래프톤만의 모멘텀을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가 40만 원 그리고 손절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